이 후에 져서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.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. 지금. 네, 물건 맞습니다. 네, 소주 한잔 맞아요. 네, 미개봉 상태인 것 같고요. 두 병은 벌써 해치웠습니다. 네, 요건 놔두고요. 네, 세 병. 네, 물건 확보했습니다. 이거 어디서 구하셨어요? 세븐일레펜. 한 명 더 사실 수 있어요. 네, 물건 해치웠습니다. 네, 확보했고요. 예, 알겠습니다. 다음 빵이요. 다음 빵에도 또 먹고 있다고요? 소주 한 잔을. 이런 정말 당신들. 존나 카리스마 있어. 소주 한 잔 충전됐습니다.